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높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폭동을 조장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의 소환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경제위원회 차기위원장으로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을 지명하기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녀는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행과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환 등 경제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가 2024 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영상을 통해 출마 선언을 했으며 만일 당선된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인디언계 여성 대통령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수한 트위터에 천여개 광고주 중 코카콜라 유니레버 지프 웰스파고 머크 등 상해 625개의 광고주가 광고를 중단하고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 포드는 비용 절감과 전기차 개발 집중을 위해 유럽 인력 3,800명을 3년에 걸쳐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드는 유럽 등 여러 지역의 적자로 지난해 모두 2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스노우팩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물 공급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오늘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한겨울에도 스노우팩이 녹아 물 부족 사태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북과주 정치인 힐러리 룬앤 슈퍼바이저가 매춘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 저녁에 합법화가 힘들면 특정 거리에서라도 예외적 허용을 둬야 불법 성행도 없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데이트 앱을 통한 만남이 더욱 높아졌지만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에서는 지난해에만 1200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해 피해액이 1억 22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LA 카운티에서는 결혼과 혼인신고를 한 번에 완료해주는 결혼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3년 만에 재개돼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였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엘리자베스 지역에서 트렌지 버스가 시멘트 트럭을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버스 승객 최소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커네티컷주 뉴캐넌 지역에서 오늘 아침 7시 30분경 메트로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울타리에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뉴캐넌 지점은 종착역으로 일단 승산자 엔지니어와 차장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없는 테슬라에서도 노조 설립이 추진됩니다. 뉴욕주 버팔로 공장에서 일하는 테슬라 노동자들이 오늘 일론 머스크 CEO에게 노조 결성 추진을 알렸습니다. 이들의 초봉은 시간당 19덜러로 급여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제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한국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안으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월 국회 중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처리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최근 절도 피해가 급증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내 830만 대 차량에 대해 소프트웨어와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발렌타인데이 최고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레저와 선물 구입 접근성 등 26가지 기준에서 샌프란시스코가 1위에 오른 가운데 워싱턴주 시애틀이 2위, 3위는 남가주 샌디에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미 전국을 대상으로 쇼핑 계획에 대해 문의한 결과 총 259억 달러를 소비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인플루엔이션과 높은 금리 등 좋지 않은 경제 상황 때문에 발렌타인데이에 돈 쓸 계획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4분의 1을 넘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